안녕하세요. 2020년 9월 7일 HLB 공시를 보겠습니다. 자산향수도 공시인데요. 폴첸으로부터 리보세라닙의 물질특허를 인수한 공시입니다.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했는데요. 민감도 분석이란 여러가지 투입 파라미터가 변할 때 목적함수의 값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 전망을 판단하는 기법의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공시의 민감도 분석은 리보세라닙 물질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하나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일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투입 요소에 얼마나 민감하게 결과값이 달라지는지 분석한다는 소리입니다. 리보세라닙 물질특허 민감도 분석에서는 투입 요소는 가중평균 할인율, WEC입니다. 결과값은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죠. 그러니까 WEC이 얼마나 변할 때 물질특허의 가치는 얼마나 변하는지 분석해본 것이 민감도 분석의 결과라는 겁니다. WEC이 15.42%면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4,300만 달러, WEC이 16.42%면 가치는 4,200만 달러, WEC이 17.42%면 가치는 4,100만 달러가 나옵니다. WEC은 할인율이므로 WEC이 높을수록 가치는 더욱 많이 할인되어 숫자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감도 분석은 특정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공시에서는 할인율이 얼마나 변동할 때 물질특허 가치가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분석했죠. 민감도 분석을 왜 하는가? 투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HLB는 폴첸으로부터 리보세라닙 물질특허를 사오려고 했죠. 실제로 사왔고요. 물질특허를 사오는 것도 투자입니다. 왜? 물질특허는 로열티라는 현금을 벌어들이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라는 건 본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어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민감도 분석을 하면 외계에 따른 물질특허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물질특허의 가치가 대략 4,100만 달러에서 4,300만 달러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 범위에서는 물질특허를 인수해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중간에 있는 16.42% 웩을 적용한 가치 4,200만 달러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특허의 가치는 4,200만 달러가 되었고요. 하나로 약 5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향수도 가액도 약 500억원인 걸 알 수 있죠. 민감도 분석은 최적회가 구해진 이후에 수행합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웩에 따른 평가 대상 자산의 가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값을 바꿔보면서 평가 대상 자산의 가치를 비교해 볼 뿐이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사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민감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 환경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감염병이 터지기 전에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봄철에 황사 대비용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이 터지자마자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불과 며칠 만에도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수요량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경영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 수요량이 적을 땐 이렇게 하고 마스크 수요량이 많을 땐 저렇게 하자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면 마스크 한 개당 비용은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수요량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여 나열하면 민감도 분석이 됩니다. 민감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마스크 수요량과 비용은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수요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이 말은 회사의 수익성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감도 분석 결과를 통해 마스크 제조기업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수요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 수익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하게 벌어들인 이익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늘어날 수익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니 추가 이익은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공장을 증설하든 다른 투자를 하든 미리 준비하자. 같은 마스크 제조기업이라 하더라도 민감도 분석을 한 기업과 민감도 분석을 하지 않은 기업은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을 한 기업은 마스크 수요량에 따른 비용을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비용 절감으로 인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하지 않은 기업은 마스크 수요량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어 팔고 보니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쌓여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 돈은 더 중요한 곳에 투자할 수도 있었는데 은행 계좌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수요량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민감도 분석의 투입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변할 때 기업의 이익은 얼마나 변하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가격이 10배 올랐죠. 요소수 판매 기업은 가격에 따른 기업의 이익을 계산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요소수 가격이 1배일 때, 2배일 때, 10배일 때 각각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여 나열하면 바로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량, 가격들은 이렇듯 단기간에도 상당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투입 파라미터에 따른 결과값을 계산하여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파라미터의 숫자를 바꿨을 때 결과가 얼마나 바뀌는지 분석하는 방법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파라미터였던 가중평균 할인율, WEC은 과연 무엇일까? 가중평균 할인율, WEC의 WA는 Weighted Average를 뜻합니다. 번역하면 가중평균이라는 뜻입니다. WEC을 구하는 공식은 큰 틀에서 보면 비용 곱하기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별로 비중을 곱해주기 때문에 가중평균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비용은 크게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자본 비용이 있습니다. 내 돈과 남의 돈이죠. 이러한 비용들에 비중을 각각 곱한 뒤 더해주면 WEC이 산출됩니다. 정리하면 WEC은 자기자본 비용 곱하기 자기자본 비중 더하기 타인자본 비용 곱하기 타인자본 비중입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개념을 이해해보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주, 보통주식, 회사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우선주는 10%의 배당을 줍니다. 보통주식은 7%의 배당을 줍니다. 회사체는 5%의 금리를 줍니다. 각각 비용이 10%, 7%, 5%입니다. 이 숫자들이 각각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비용입니다. 비용은 자금 조달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비중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보니 우선주의 비중은 10%, 보통주의 비중은 50%, 회사체의 비중은 40%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총합은 100%입니다. 자금 조달 종류별 비중을 바로 여기 비용에다가 각각 곱해줍니다. 각각 비용 곱하기 비중을 하고 전부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가중평균 비용, 웩이 되는 겁니다. A회사의 웩은 3.6%가 되었습니다. 3.6%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금 조달의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3.6%가 알려주는 정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에 A기업의 수익률이 3.6%보다 높으면 비용보다 잘 버는 거니까 수익 창출 능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중평균 비용, 웩은 부채, 우선주, 보통주 등 유형별 자금 조달 비용의 각각 비중을 곱해서 산정한 비율입니다. HLB의 웩은 16.42%였다는 것이고요. 웩을 파라미터로 해서 민감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LB의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할인한 리버세라니 물질 특허의 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웩으로 할인하는 경우와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